당뇨에 좋은 영양제, 한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는요, 많은 영양제들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질, 비타민 B군, 항산화제, 불포화지방, 이거 외에도 코큐텐, MSM 등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개만 꼭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사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필요하다. 신진대사, 세포대사를 시키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게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단백질은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르복실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소이다. 당뇨병하고 마그네슘 관계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논문들에서요. 이형 당뇨병 환자는 마그네슘 부족할 때가 많은데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이형 당뇨병 환자는 일관되게 마그네슘 레벨이 낮다. 농도가 낮다. 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당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근육 및 신경 활성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즉 ATP 활성화에 관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을 소화를 시키는 데도 필요하다. RNA, DNA 합선물의 구성요소고 세레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 역할도 한다. 여기 보시면 레이노증후군, 골다공, 충치, 편두통, 불면증, 심장질환, 해독작용, 장래질환, 공황장애, 천식, 방광염, 방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근골격질환, 간질환, 저혈당증, 피로우울증, 혈당증,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관여되어지는 것 중에 글루카곤 과잉을 억제한다. 체장의 알파 세포에서 마그네슘이 하는 기능은 글루카곤 분비량을 떨어뜨려서 혈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또 체장의 베타 세포에서 마그네슘은 혈당을 조절한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는 마그네슘이 어떻게 이용이 되어지느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들어있죠.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에서도 글루코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도 마그네슘이 관여되어져 있고 인슐린이 인슐린 리셉터하고 서로 인식을 할 때도 마그네슘이 관여가 되어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이 정도면. 그래서 마그네슘이 영양제로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또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조류나 콩류, 참깨, 새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먹으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는 이런 푸른 색깔, 케일은 초록 색깔을 띄잖아요. 초록 색깔을 띄는 이유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마그네슘이 분해가 되어져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분자를 다 깨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건데요.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마그네슘이 녹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발효시킨 초록 색깔을 음식을 먹는 것이 마그네슘을 섭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도라지, 약혼, 돼지감자, 진우니콩, 당초, 고추, 가지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다. 핵심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속의 이상한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상한 물질들의 양을 줄인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데 정말로 필요한 건 마그네슘이다. 온몸에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마그네슘 열심히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레이터 마그네슘은 산하 마그네슘의 10배나 흡수율 차이가 있던데 산하 마그네슘은 10개나 먹어야 킬레이터와 같은 흡수율이 있던데 그래도 산하 마그네슘을 먹어야 할까요?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저는 이런 질문 무시무지 좋아합니다. 산하 마그네슘 자체로 보면 흡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녹지 않으면 흡수 안됩니다. 산하 마그네슘과 킬레이터 마그네슘 흡수율을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많은 10배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산하 마그네슘은 우리 위장 속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로 바뀌고요. 킬레이터 되어져 있는 마그네슘도 다시 녹아버립니다. 이 카르복실기와 킬레이터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위산에 의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로 돌아와 버립니다. 의미 없죠. 다만 킬레이터 시킬 수 있는 그 성분이 좀 더 들어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연산이 들어와 있다가 12시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마그네슘과 구연산이 킬레이터가 되어져서 흡수가 되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산하 마그네슘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신맛이 나는 초산을 먹는다든지 젖산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산하 마그네슘하고 또다시 킬레이터 결합을 합니다. 또 12시장에는 담접산이 내려오잖아요. 이 담접산하고 또 킬레이터 결합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배씩 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